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뭐 봐? 응 아아 문자가 왔네? 문자? 주민등록 등본 지참? 아우 나 지금 방금 나갔다 돌아왔는데 또 나가야 되겠네 아우 진작 좀 얘기 좀 하지 엄마 잠깐만 등본 발급 받으러 또 나간다고 지금? 응 아니야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납부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같은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내 신분도 확인 안하고 인터넷에서 그런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그렇지 신분확인이 필요하겠지? 아이 동사무소 가도 신분증 없이는 발급 못 받아 그래서 네이버 인증서면 이 모든걸 인터넷이랑 휴대폰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어 내게 잘 들어봐 1등 초본 등본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행정안전부 등등등 아무튼 신나 예 각종 보험사 은행 증권 같은 금융기관이랑 민간사업체에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있지? 그건 나도 알아 엄마 네이버는 무슨 색? 네이버는 초록색 네이버에서 신분확인 싹 다 하고 각종증명서 발급도 싹 다 도와주지 그게 바로 네이버 인증서 심지어 이거 한번 등록하면 3년동안 쓸 수 있어 3년 지나면 다시 하면 되지 네이버는 30초면 되니까 아 그럼 3년동안이나? 그럼 돈 돈 넣어야 되겠네? 노 네이버 회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지금 나랑 한번 해볼까? 얼른 핸드폰 들어 짠 초록창에 네이버 인증서 검색 그 다음에 엄마 여기 여기 인증서 발급하기 30초만에 바로 발급 약간 전체 동의 오케이 이름 입력하고 내 통신사 선택하고 전화번호 쓰고 요청 맞아! 그럼 인증번호 입력 이제 마지막 통장 은행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 자주 사용하는 계좌로 입력하면 돼 비밀번호 설정하고 지문까지 입력하면 오케이 그럼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저녁 6시가 넘었든 주말이든 봉요일이든 엄마가 필요한 지금 집에서 편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좋다 네이버에서 주민등록등본 검색해볼까? 등본만 검색해도 아래 인터넷 발급 보이지? 여기 봐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도 없다고 아래 발급 누르자 에이 뭘 또 가입해야 해? 아니 우리는 비회원으로 진행할 거야 비회원이면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써있지 우리는 이미 네이버로 만들어둔 간편인증이 있잖아 그래 맞아 3년동안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비회원 신청하기 그럼 이제 개인정보 약관 모두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가장 아래 등본 발급 신청하는 엄마 이름 주민등록번호 쓰고 입력 확인해 보이는 숫자 똑같이 쓰고 확인 주소지랑 발급 형태도 선택하고 수령 방법은 집에서 프린트 할 거니까 온라인 발급 인증이 필요하대 아까 네이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네이버 간편인증 우리는 네이버로 만들었으니까 네이버 선택하고 옆에 엄마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서비스 전체 동의 누르고 가장 아래 인증요청 네이버다 인증요청 맞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신분확인 대신 해주는 거지 그냥 지문만 확인하면 되니까 끝났어 등본도 발급됐네? 이제 출력하면 짜잔